내려드릴게요. 아니 제가 사실은 지난 학기까지 했는데 좀 많이 친구들하고 또 한 번 하고 싶었는데 좀 제가 대학을 가고 나이를 듣었다. 헛내기라 그래요. 조용하시고요. 아 되게 떨려요. 아니 저는 좋아요. 저는 노래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빨리해요 빨리 빨리 불러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요즘에 꽃이 노래가 있어가지고 준비됐다 준비됐다. 준비 준비됐대요. 예스. 1절만 해요 1절만. 1절만 해? 에이 풀목 해야죠. 어 진짜 부담스럽겠다. 버플로. 이제 괜찮니? 너무 힘들었잖아. 우리 그 마음 우리가 고장 이 물건일 건데 우린 참 어려웠어. 형이 여기서 왜 나와? 형이 여기서 왜 나와? 형이 왜 나와? 잘 지내면 전해 들렀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아 반응 말야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네게 전하더라 잘했어 너 잡았을 거야 그 얼마나 견뎌 내 기회 그들의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나를 더 좋으니 그 사랑 솔직히 견뎌 기뻐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좋은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 줘 잘한다 잘한다 잘하셨다 잘하셨다